오늘의 한문. 오늘은 논어 2인편 6장을 살펴봅니다. 아 미견 호인자와 오 불인자라. 나아 아닐 미. 볼견 조월호 어질인 놈자. 호인자는 인을 좋아하는 사람. 미어 할 오 아닐 불 어질인 놈자. 불인자는 인을 싫어하는 사람. 나는 공자님입니다. 나는 아직 인을 좋아하는 사람과 불인을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호인자는 무의상지요. 조월호 어질인 놈자.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설무스의 오히려상. 여기서는 더할상. 갈지 대명사입니다. 앞에 나오는 호인자를 가리킵니다.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오 불인자는 기이니에 미어 할 오 아닐 불 어질인 놈자. 불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가 인을 행할 때 불사 불인자 가오 귀신이라. 아닐 불 하여검사. 하여검사는 뜻이 두가지입니다. 1번 하여검사. 2번 불일사. 여기서는 1번 하여검사입니다. 하여검사는 사동의 뜻이 있습니다. 뭐뭐로 하여검, 뭐뭐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아닐 불 어질인 놈자. 더할가 어질사호, 거기 대명사입니다. 몸신. 불이 난 것으로 하여검 자기 몸에 더해지지 못하게 한다. 처음으로 갑니다. 아 미견 호인자와 오불인자라. 나는 아직 인을 좋아하는 사람과 불인을 싫어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호인자는 무의상지요. 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부오 불인자는 기위인이에 불인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가 인을 행할 때 불사불인자 가오 귀신이라. 불인한 것으로 하여검 자기 몸에 더해지지 못하게 한다. 불안한 것으로 하여검다.